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질입니다 두 가지 현안 관련해서 논평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시간 조작 허위 보고 철저한 수사와 특조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허용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고 발생 초기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사고 최초 인지 시간을 고의적으로 실제 인지 시간보다 늦추도록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조작한 증거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최초 인지 시점부터 조작되고 감축이 바빴던 참사 전면에 대해 제대로 조사 하고 수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열람이 금지된 관련 자료들을 반드시 특조위가 열람하여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여 은폐하였으므로 국회가 적극 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특조위 활동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발목잡기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등을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딴소리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약속을 믿고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와 국민들은 또다시 미래통합당의 거짓말에 속고야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세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게버릇 못 버리듯 역시나 딴소리와 발목잡기 시작입니다 스스로 맺은 합의사항 또 모르세로 일관하며 이대로 후암무치하게 20대 국회를 마무리 짓게 할 것입니까 미래통합당은 즉각 합의사항을 지켜 과거사법 등 인기 내내 미뤄진 숙제들을 반드시 완수하고 21대로 넘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